박원순 서울시장은 차기 대권주자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습니다.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여러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이어갔습니다. 자천타천으로 대선 후보의 물망에 오른 분들은 기본 인생의 내공과 궤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여권의 대선주자로 이름을 올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외교적 자산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이 낳은 사실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것은 굉장한 외교적 자산이죠. 그런데 이제 그분이 국내 정치나 이런 경제나 이런 정말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할지는 전혀 아직 검증이 안 된 분이시죠. 개헌론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갈등 상황 속에서 박 시장은 개헌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온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이러한 상황을 만든 새누리당에 대한 분명한 심판인 거죠. 그래서 이런 개헌이라는 것으로 물타기 해서는 안 된다.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. 박근혜 정권이 조직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감찰하고 음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. 모든 게 잘 알려지면 인기가 폭발할 테니까 뭐 걷잡을 수가 없게 될 테니까 그랬겠죠. 본인의 진변목이 드러나는 건 처가 되나 복종원이 두려워했다.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잘 안 드러난 블루칩이라고들 하더라고요. 한편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 애플리케이션과 팟빵, 팟캐스트 등을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. TBS 김정어입니다. 김정어입니다. 김정어입니다.